사연이 도착했습니다. 민혁씨 소개 좀 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. 더 미래시피 리안에 있으세요. 오늘은 이 대가 풀면 갑니다. 두 번째 리백을 하내래. 그녀의 대가 다시 찾아가려 합니다. 과연 그녀가 제 맘을 받아줄까요?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. 김치 이슈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를 생각해 어제 그 방에서 벗낼 때 있음이 짜증돼 전부 이루는 밤에 어둠가 그댄 귀찮나봐요 하루하루는 그대 처방에 저저히 들리죠 언제라도 그대 돌아온다면 눈물 다른 것 같죠 그 번째말 보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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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신선한 이 길을 구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랩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형이 나아가서 이 길을 운한 것 같아요 이 길을 굴이 저는 이 길을 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